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소중한 게 뭐요? 소중한 게 뭐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그것 같아요 돈이지 뭐 아이고 무엇이 돈이 소중혀 명예가 소중하지 그렇지 지금 타이거 우주는 돈이 필요해 명예가 필요해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번소리여 돈이고 명예 그게 번소리여 건강이 소중하지 뭐가 소중해? 아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다 달라 이렇게 그래 다 중요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해결해 주고 싶은 게 여기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은 아까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고 계속 손가락만 빨 수는 없잖아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건강이 중요해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렸다 하지 마라 명예를 잃어버렸다면 조금 잃어버렸다고 그래라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반이 잃어버린 거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세상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여 건강이야 건강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사는 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하면 뭐를 써서 건강을 사야 돼 돈을 써서 건강을 사고 시간을 써서 건강을 사고 이래야 이게 정상이잖아 돈 주고 건강 사고 시간 주고 건강 사는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건강 팔아서 돈 벌고 건강 팔아서 시간 쓰고 그래 이 놈을 써서 이걸 어디야 돼 이걸 써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병든 사람들 보면 다 돈 벌어놓고 아파 그래가지고 전부 보면 살만 허더니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만 하고 사는 면 1등 살만 하고 못 살면 2등 못 살만 하고 살면 3등 못 살게 생겼고 못 살면 4등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살만 하면 살아야지 살만 하고 죽으면 못 살만 하고 사는 게 낫지 어떻게 감이 오는 거여? 어쩌는 거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1등 가만히 있어봐 말을 좀 정해 살만 하고 살면 1등 그렇지 시작 살만 하고 살면 2등 못 살고 살면 2등 살만 하고 죽으면 3등 못 살게 생겼고 죽으면 4등 여러분은 몇 번이요? 근데 솔직히 일본이 여기를 왜 우겄어? 어찌 보면 다 일본은 놀러가기 바빠서 백화점 바글바글이야 다 살만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뭔가 문제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살만 하고 사는 사람들의 시기를 죄의 이름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살만 하면 뭐해? 죽어 그러니까 죽음을 살만 하는 데다 다 써버린 거야 그게 뭘 의미합니까? 건강을 돈 버는 데다 다 써놓고 건강 잃어버려서 죽는다 바보같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이 이론하고 실제가 자꾸 같애야 되는데 뭐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그냥 다 쓰고 그냥 그리고 죽어버려 바보같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거 하나 가르쳐드릴게 여러분 부자 되는 거 가르쳐줄게 아주 간단해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 부자 되는 방법 시작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자 되는 방법대로 실천해라 부자 되는 뭐는 아는데 방법은 아는데 뭐를 안 해 그거요 그러니까 부자는 왜 됐어요 그 방법대로 그러면 공부 잘하는 방법 간단해요 공부하면 돼 근데 왜 공부를 못해 안 하니까 그러지 부자 되는 방법 간단해요 돈 벌면 돼 근데 왜 안 돼 못 벌으니까 그러지 간단해요 간단해요 봐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되는 게 힘들어 공부 잘하는 게 힘들어 둘 다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는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면 그 힘든 걸 해낸 사람은 어떻게 해냈냐 그거지 그 힘든 걸 해낸 사람은 어떻게 해냈냐 바로 그거요 바로 아 그러니까 인생은 뭐에 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여기다 치면 건강한 방법은 뭐예요 건강할 수 있는 아는 방법대로 뭐 하면 돼 실천해 실천해 날씬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그것도 뭐든지 내 박차로 봐야 되니까 날씬하고 건강하면 1등 그 다음에 뚱뚱하고 건강하면 2등 한 번에 날씬하고 약하면 3등 4등 뚱뚱한 데다가 약해 터지면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이거 딱 나오잖아 1등 뭐예요 2등 3등 4등 날씬해지는 방법은 근데 이거는 이거는 보기에 그렇고 이거는 이거는 보는 거고 이건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와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보기와 실제가 그러니까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도 중요하다 날씬해서 좋았는데 비실비실해서 뚱뚱해서 앉은 줄 알았더니 그냥 건강해가지고 근데 그런 건 반대경이고 대개는 비슷하죠 내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냐면 날씬한 것만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건강한 걸 신경 써요 어떻게? 같이 자 그러면 날씬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조금만 먹어 어떻게 먹어? 조금만 그러면 그 조금이 또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조금이 조금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조금이여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알면 돼 별거 다 가르쳐주네 생각에 말에 행동에 이렇게 3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먹다 보면 그만 먹어라 감동이 딱 와 그때 수저를 놓아 그러면 날씬이야 근데 그 놈을 무시하고 먹으면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려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말이 나와 그러니까 수저를 여기서 놓으면 날씬하고 여기서 놓으면 적당하고 여기서 놓으면 이제 그냥 꽉 나와 그러니 수저를 어디서 놓자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대한민국 건강은 30% 이상 좋아집니다 그래서 잠원 4장 23절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게 단순히 죄짓고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밥 하나 먹는 것도 뭐를 지켜서 먹어라 자 밥 많이 먹지 말고 두 번째 뭐요? 알기는 운동이야 뭐든지 좋아 뭐든지 한 가지는 꼭 하세요 뭐 에어로빅을 하든지 무슨 줄넘기를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걷기를 하든지 테니스를 치든지 골프를 치든지 하여튼 막 뭐든지 한 가지는 하는데 꽉 이건 해야 돼 기본으로 그게 뭐냐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중에 최고로 좋은 운동 뭐요?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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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라? 기지개 이거는 동물이라고 생긴 것들은 망고불변의 운동이야 보세요 여름에 개가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보세요 아따 이것이 알고 보니까 뭐하고 있어 장갑이 가만히 앉았다 일어날 때 개들을 그러면告 뭐만도 묻은 거예요 개만도 묻은 스트레칭 아령이라는 게 꼭 아령을 들고 엮기를 해서 몸을 조각처럼 만들었다 그거는요 보기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장수하냐 그러면 그건 또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육이 볼록볼록 나와가지고 백살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 보기 좋은 것이 꼭 맛있는 것은 아니요 아니 뭐 할머니들 백살 넘은 할머니들이 막 알통이 볼록볼록 나온 할머니 봤어요? 꼭 그런 건 아니요 그래서 꼭 그거 두 가지만 해도 되네 자 뭐만 조절하고 음식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못해서 여지껏 살을 찌워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알아서 고개를 잡고 숙여 본인이 알아서 내가 뭘 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아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 어른도 못 오는 그걸 애들 보고 하라면 되겠습니까? 어른도 못 오면 애들이 되겠냐고 먼저 내가 결단을 보여주고 야! 너 공부 잘하기가 쉽겠냐? 엄마 살 뺄기가 쉽겠냐? 엄마 살 뺄 테니까 너 공부하자 둘이 붙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집안이 괜찮아지는 거지 할렐루야! 엄마는 못 빼 엄마는 못 빼고 너는 공부 잘해요 그럼 걔 어디서 나왔어? 아니요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왜 엄마 아빠가 이게 결단이 중요하냐 그 결단된 모습을 보고 자식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도전을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도전을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야구부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래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건강의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부자되기 원하십니까? 당신이 부자될 수 있는 알고 있는 방법을 자 그러면 부자되는 건 뭐예요? 간단해요 두 가지만 돼요 막 벌어도 안 쓰면 돼요 근데요 쥐뿔도 없는 사람이 쓰는 건 부자보다 더 잘 써요 그러니 부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아는 방법을 뭐 하자? 뭐 하자? 실천하자! 뭐 하자? 실천하자! 하나님이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에 애착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 줄 아세요? 요한삼서 1장 2절 세상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평생을 그 말씀 하나에 그냥 우려먹고 우려먹고 지금도 그냥 우려서 그냥 뼛붕물에 영향이 나오는 말씀 시작! 아이 거기 빠졌어 하나가 뭐부터? 사랑하는 자요 그럼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랑하니까 영혼이 어떻게?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그런 말은 없지만 뒤집어봐 미워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되는 꼬라지가 없고 몸풍아리는 아파서 빌빌댈 거다 그만 아니 이런 구절은 없어 없는데 내가 이놈을 보고 뒤집어서 생각해 항상 나는 양면으로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어떤 말이든지 해놓고 꼭 하는 뒤에 말이 뭐예요? 내 말이 꼭 맞는 왜 그러냐 뒤집어보면 내 말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말을 뭐 하면 뒤집어보면 그러면 내 말이 틀리면 네 말은 맞는 줄 아냐? 네 말은 더 틀려 근데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또 요 근래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막 심어주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의 옳은 거를 받아들이려고를 안 하더만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는 다 뭐 하지를 않으니까 온전하지를 않으니까 인간이라는 거 온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막 가르쳐 가다가 아니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작 부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아내가 다 옳고 신랑이 다 틀리고 어떻게 신랑이 다 옳고 아내가 다 틀리겠어요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교환하면서 옳은 걸 찾아가는 집안이 나이 들어 편안하게 잘 살아 어떤 집안이 고생 어려운 줄 아세요? 한쪽이 똥꼬집 피우고 나가는 집이 되게 고생해요 그것도 내박자 아내도 좋고 신랑도 좋으면 좋은 거고 아내도 나쁘고 신랑도 나쁘면 나쁜 거고 아내는 좋은데 신랑은 좋고 신랑은 좋은데 아내가 나쁘면 좀 기다릴 일이고 항상 내박자로 그러니 부부가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면 거의 실패 없는 걸 그냥 그 새를 못 참고 이 놈이 옆였네 저 놈이 옆였네 눈을 불아리면서 나간 남편이 일치고 잘 된 게 있냐 보라 부부가 상의해서 하면 시행착오가 거의 적어집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똥꼬집 피우지 마세요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딪히면 7대 3으로 아내가 오라 7대 3으로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집 보면 전부 남편이 꼬집 피우고 간 집이에요 내가 보면 그래 그래서 여자 말 들어 여자 말 여자 말 듣자 시작 근데 또 어떤 집은 여자 말 들어서 배려버린 집 있어요 또 그래서 상의하자 그 얘기여 내 얘기가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은 윈라인으로 나가시기를 주의하며 축하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움이 왜냐면 사랑의 배경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미움의 배경은 누구요? 하나님은 미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든 간에 미움이 틈타고 있다 그 말은 누가 틈을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는 그냥 뻔을 뻔짜지 그러니까 마비를 틈태워서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미워할 상황이 맞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마라 그 틈으로 누가 역사하니까 여러분 거의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암 환자의 공통점이요? 몇 가지 있어 웃음이 없다는 거 얼굴에 두 번째 감격이 없다는 거요 감격이 그러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막 허우 눈온다 허우 그러면 거기 댁에 없어요 다 퇴원했지 눈이 와보세요 저거 누가 다 쓴다냐 산후에 울려놔 보세요 건강한 사람 이야 야호 건강한 사람 환자들 언제 내려간뎌 뭐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이 감격하면 감탄사가 나와 아 뭔사? 감탄사가 그러니까 이 위에 감탄사는 하이 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 감탄사 이 밑에 예이란 씨 겉뻑같이 이게 감탄사예요 제기를 그냥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밑에 말을 계속 쓰면 이거는 좀 있으면 병원 가 이 말은 다 나서버리고 할렐루야 감격이 없어 그 다음에 환자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가 꽉 절어 있습니다 거의 그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사선생님이 아이고 이제 다 있고요 이제 건강에나 신경 쓰세요 그렇게 말하고 이제 건강해지면 뭐 할래요? 그러면 이제 건강해지면요 새롭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 이래야 났는데 건강해지면 그놈새끼 잡아서 죽여야죠 미워하는 자요 네 영혼이 근데 잘 보세요 이제 텔레비전에 뭐 일반 방송이든 우리 저 CTS든 뭐 어느 기독교 방송이든 다 보면은 수도 없이 파란 나오죠 수도 없이 나올 때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누가 나와도 기뻘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나는데 그런 사람이 되게 잘되고 건강해요 근데 저 자식은 누웠는데 자꾸 나왔어요 저 자식 나오면 내가 돌려버리고 싶어 이거는 이거는 내가 그 증거가 있어서 그래 내가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요 다 다 내가 실험적 증거가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요 잘려버렸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본인은 그게 잘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막 그 사람만 나오면 텔레비를 돌리고 그 사람 미워하다가 장유착증이 생겼어 장유착증 그 장유착증이 뭐냐 장자가 이렇게 오물딱 주물딱 해서 밀어내야 되는데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거야 이게 장자가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왜 옛날 애들 그 기저귀 동그란 고무줄이 있었지 왜 그 놈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탄력이 있다가 나중에 오래되면 사과가지고 붙어버리지 장자가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장자를 잘라냈어 붙였는데 안 붙은 거야 그래갖고 또 잘라냈어 수술을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가는 수술입니다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 시간에 전화하면 결례인 줄 알지만 결례인 줄 알는데 왜 전화를 해야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처음 오셔서 기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 남편이 마지막 수술을 들어가는데 이제 창자를 한없이 잘라낼 수가 없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나와야지 온용 그렇지 위협으로 바로 대장으로 나가버리면 영양을 어디서 빠르르기면 돌다 날아가야지 뭔 말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술 이번 수술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니까요 그 늦은 밤에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정을 했나 봐 좀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 좀 한번 받고 이제 하자고 막 이 줄이 뭐 하얀 줄 뭐 맑은 줄 빨간 줄 막 한 여덟개가 막 이제 꼽아져 있더라고 갖고 이제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딱 보니까 죽겄어 내가 딱 보니까 죽겄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낮게 기도할 일이 아니라 이대로 가더라도 천당을 보내야 되겠더라고 이게 딱 내 판단에 이거는 지금 나서서 나올 일이 아니라 빨리 이제 어디를 보내야 된다 천당을 그런데 대답도 못해요 이제 힘이 없어서 연검구 수술을 두 번을 하고 세 번째 들어가니 어떻게 그냥 묻어 그냥 그래서 내가 내 말이 들리면 눈을 떳다 감으라고 그래서 딱 떳다 감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은 힘이 없어서 못하고 들리긴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겼죠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는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느끼겠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모든 일을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양쪽으로 드디어 뭐가 뭘로 바뀌는 순간이요 그 미움이 사랑과 뭘로 용서로 그 미움이 사랑과 용서로 바뀌면서 두 눈에 눈물이 철학 흘러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간절히 기도하고 수술실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요 수술을 하고 왜 세 번째 수술을 들어갔나 봤더니 방귀가 안 나와가지고 방귀가 수술은 잘 됐는데 이게 장이 원체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뭔가 봤더니 그거도 막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역사하여 줘요 내가 예시를 잃어버리니 방귀는 나올지요 나 나 진짜 안 쏘다가 별 싫은 기도를 다 막 큰 놀라지 마세요 이틀인가 삼일 있다가 드디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만에 그분이 뭐 하지 않았다면 그 미움을 뭘로 바꾸지 않았다면 그런데 이 미움도 웬만한 미움은 금방 바뀌어요 웬만한 미움은 왜 미워하다가 아이고 그래 이렇게 했는데 언체 미움은 그 웬만한 미움을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되는 그냥 내가 전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단어가 많지 않아서 웬만한 미움이라는 게 그냥 인격적 미움 무슨 인격의 미움이냐 있어 인격도 인격적 미움은 쉽게 용서가 되는데 이 미움에 뭐가 달라붙어버리면 마비가 달라붙으면 미움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움을 놓고 싶어서 놔주면 내 미움인데 놓고 싶어도 안 놔주면 내 미움이 아니지 여러분 이걸 구분해내는 게 이게 보통 봐봐 미움을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미워 안 하려면 안 하고 그건 내 미움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그러나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지는 건 내 미움이 아니라는 거지 알아들어?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자고 싶으면 자기 싫으면 안 자고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내 잠이니까 그러나 잘라고 잘라고 해도 잠이 안 오면 내 잠이 아니지 여러분 잊으려면 잊고 기억하려면 기억하면 내 기억이야 근데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이건 내 잊어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이 인격 내 스스로 하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나인에 이쪽은 좋은 쪽이고 이쪽은 나쁜 쪽이고 좋은 인격 나쁜 인격 이 선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 좋은 인격에 누가 붙어주시면 하나님이 붙어주면 성자 같은 인격이 나오고 이 인격에 누가 붙으면 마귀라는 놈이 붙으면 금수 같은 인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격식의 좋은 것 이 차이는 별거 아니라는 거지 인격이 좋다 인격이 나쁘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쁜 인격에 뭐가 붙으면 그러니까 왜 좋은 인격이 중요하냐면 좋은 인격에 마귀가 붙이기가 어렵잖아 이쪽에 있으니까 나쁜 인격에 하나님이 붙이기가 어렵잖아 이 인격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싹수라고 그래 싹수 이 싹수를 다른 말로 싸가지 그래서 싸가지 더러운 놈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여기로 붙어야 되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쪽에서 이로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악이 악을 불러내고 선이 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인격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가세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면 돼 그럼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나쁜 놈이 마귀를 만나고 좋은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네 나쁜 사람이 마귀를 만나고 좋은 분이 하나님을 만난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나쁜 놈이 주님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나쁜 놈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몇 박자 네 박자 근데 네 박자가 거의 일사인데 이 삶은 어쩌다 예외 때문에 이 삶이지 거의 일사거든 여름은 어떻게 날씬하고 약합니까 되게 날씬하면 건강하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날씬한 고혈화 환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흔치 않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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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를 살자 감격을 그리고 운동을 그리고 환자들은 운동을 싫어해 거의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설교 정도가 아니고 이 민족 캠페인 설교야 네 한 가지씩은 뭐 하자고 운동하자고 할렐루야 뭐 하든지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기지개 기지개 그게 기지개가 뭐예요 그게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뭐고 기본이고 스트레칭은 기본이고 몸을 푼 다음에 뭘 한 가지는 조깅을 하든지 제일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게 에어로빅이야 에어로빅 뭐라고요 에어로빅 에어로빅이 왜 좋으냐 기분이 좋잖아 심란한 에어로빅은 없더만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에 가면 아침에 막 6시에 막 전축을 들을 거고 강사가 와서 오는 때 보면은 1914년명 그랑잎 이런 에어로빅이지 응자 표願 ules 벽개수 이런 에어로빅은 어떻게 말 그래 에어로비는 비 내리는 호남선 남의 열차에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주 활광을 하더만 아주 막 그러니까 기쁨도 있고 땀도 나고 막 아주 좋아 근데 에어로비는 청산이 벽게 그런 건 없더라고 그래서 아하 운동도 되고 뭐하고 즐겁고 그걸 보세요 지금 이 기도원이 왜 좋아해 아까 찬송할 때 보니까 막 아이고 귀신이 두루다 다 나갔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귀신 봤어요? 아니 기쁨이 충만한 귀신 봤냐고 없어 그런 건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진히 뭐하셨다?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십니다 세상에 우리 건강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 병을 어떻게 해버렸다? 짊어져버렸어 우리 병을 짊어져버렸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해야 돼 베드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프는 이가 있어 누구요? 부모야 부모 마찬가지로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고통스러우는 이가 있어 그게 주님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내 병을 어떻게 해요? 짊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하며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또 얼마나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창세기 1장 28절 우리에게 뭘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내가 참 성경을 보다가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세상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을 때마다 꼭 뭐라고 말하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여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자연이고 그 다음에 무슨 사람, 물고기, 새, 짐승 이것들은 꼭 사람 이런 것은 아니여 그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내가 이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나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말이 없어 해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말이 없어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물속의 물고기, 땅의 짐승, 하늘의 새, 그 다음에 사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여 우리는 보기 좋은 데다가 또 뭐를 해야 돼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돼 여러분 돼지를 한 마리 사삭했는데 날씬하고 이쁜데 새끼를 못 놔봐 그냥 며느리를 데려다 놨는데 그냥 아주 미스 코리아야 근데 애를 못 놔봐 보기는 좋았는데 뭐가 안 돼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거를 성경에서 찾았다니까 또 우리는 보기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는구나 생육하고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인데 지금 심각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 주고다가 아름다움은 유지했는데 축복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기념으로 집에 내려가시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또 받으면 안 될 사람이 받아가지고요 어떤 분이 딸을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생각은 딸 둘이면 어때요 이랬나 봐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 아들 하나 나라 그래 또 그랬나 봐 그러면 그냥 아들을 하나 나면 좋으련만 그냥 하도 안 되니까 목사님을 불러다가 신방을 하고 축복기도를 받으라고 뭐 하나 나보라고 아들 하나 나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아르니까 이 가정의 아들이 선물로 이 말 지어라 그 며느리가 아멘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시어머니가 안 따올까 하거든 옆에서 그냥 아멘 1년이 지났는데요 시어머니가 아들 낳게 그게 아멘의 능력이요 아멘의 위력 아멘의 위력 아니 진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심각한 게요 지금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애기 하나 낳거든요 정확히 1.2명이야 둘이 만나서 둘 나야 현상유지인데 둘 만나서 하나 나니까 30년 지나서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 이거지 아니 금방 계산이 나오잖아 맞아요 들려요 둘이 만나서 둘 나눠야 현상유지인데 둘이 죽더라도 둘이 있으니까 둘 만나서 하나 나누니까 둘 죽고 하나 다르니까 인구가 절반이 주는 거예요 30년 지나면 지금 안 심각해? 나는 그게 그냥 30년 후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30년 후가 그러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면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 저거 다 텅텅 빈다는 얘기지 다 폐허되는 아파트가 그러면 지금 지어놓은 저 교회들이 다 텅텅 빈다 이거지 왜? 잘못해서가 아니라 뭘 해서 인구가 줄어들 여러분 지금 농촌이 그 현상이 생겼잖아요 농촌이요 내가 농촌에 부흥위를 가봤더니 세상에 청년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68일이야 나는 주일학생이 되라니까 거기 가면 주일학생 1년 뒤면요 졸예배는 한 번도 없고 장례식만 몇 번 있어요 지금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시골교회도 다 잘 지어놨어 그 잘 지어놓은 시골교회에 며칠 앉아서 예배를 보고 예배드리는 그분들이 나이가 몇 대인가를 보세요 지금 시골에 주일학교 없는 주일학교 학생이 없는 교회가 수두룩입니다 그게 그 목사님이 목회를 못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 없어 애들이 지금 작년에 초등학생이 8만 명이 줄었어 우리 때 애들 많아가지고 학교가 모자라서 분교 짓고 그거 분교 본교 다 폐기 폐기해요 지금 그러니 지금 은혜 받은 기념으로 은혜 받았을 때 이 생육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할렐루야 거기는 암에 낫는 게 낫겄어 아니 내가 은혜를 받을 사람이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아니 저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보편의 원리에 의하면 안 맞는 거지만 나는요 남자도 키 큰 남자하고 키 큰 여자하고 붙여가지고 키 큰 애기를 낳아서 농구선수로 키우면 좋겠고요 그냥 머리 좋은 아빠하고 머리 좋은 엄마하고 일부러 연애해가지고 만나서 머리 좋은 놈 낳아서 과학자로 키우면 좋겠고요 나는 조금 뭐 일반적으로 그냥 만나는 과정 속에 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꼭 좋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시도도 못 온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좋은 우량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는 후손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닌가 이거는 또 다 내가 체험이 증거가 있어서 그래 혹시 당신과 강화에 속한 이유가 만 하고 싶냐하며 이것은 극 one